첫번째 우리 첫번째 최용우 우리의 viruses 우리가 지금 고르는 bete Bilder teacher ienia 아들아 왜 따라가가야 되냐? 그렇게 괴로워하냐? 수비야. 오케이? 오케이? 어찌어찌? 아 멀리 오지 마세요. 소리 좀 질러요. 아 진짜 괴로워하는 거 봐. 완전 체놈이야. 1분 됐냐? 1분 깼어? 아빠 괜찮아요? 뭐? 아빠 괜찮아요? 대화를 나누네. 어? 안 탄다던 아빠 맞나요? 신난 아빠와 달리 오히려 다은이가 지쳤네요. 다은이. 부산에 조재현 아저씬들. 부산에 조재현 아저씬들. 잠시만 바른 자세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괜찮아요. 괜찮으세요. 이거 두 번 만들어 쓰이고. 이거 두 번 만들어 쓰이고. 이리로 가. 로렛에서 만들어갈 시기입니다. 로렛에서 만들어갈 시기입니다. 로렛에서 만들어갈 시기입니다. 하나 더 탈까? 아이고. 저는 되게 아빠 걱정하면서 탔는데. 자신만만한 둘이 어지럽고. 아빠는 막 괜찮다 그러고. 저런 건 뭐. 에이.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. 지금부터 10년간은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지. 그렇잖아. 이게 끝이다. 저도 끝이에요. 저도 끝이에요. 정말 오버력으로 대답하는 거 정말 강한 건데. 주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쟤는 굉장히 힘든 거야. 그렇지. 아이고. 아쉬우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. 뭐 먹고 싶어. 그갓. 아쉬웠을 때 내가 모인다. 아쉬웠을 텐데. 아주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데. 어휴구는 시도이 진짜 되게ouve. 아쉬웠을 텐데. 또 며칠이 다닫을 텐지 않고. 아쉬운 Кheen. 아쉬운 게.